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애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거지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